CES 2021에서 공개된 게이밍 노트북을 한 해외 유튜버가 정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구매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이 문서가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이밍 노트북은 2021년 새롭게 출시된 모바일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제품들을 말합니다. 엑셀 파일로 된 문서를 보면 현재 예약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나 공개는 되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목록의 맨 앞부터 제조사,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저장공간, 디스플레이 등의 간략한 스펙들이 가격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보기 편하고요. 현재 예약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해외 판매 사이트의 링크도 있어서 국내 출시 판매가도 대략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와 다나와의 상품 목록을 비교해보면서 제품의 출시 일정, 국내 판매 가격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나와의 일부 제품만 올라와 있지만요. 해당 문서는 영상 아래 설명이나 블로그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참고하세요. 자 그럼 게이밍 노트북은 어떻게 구매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나 사이버펑크, 어세신크리드 등의 고사양 게임들은 높은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게이밍 노트북을 골라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RTX 2000번대나 1650, 1650ti, 1660ti 등은 지난 세대 그래픽카드임으로 앞으로 최소 2년간은 최신 그래픽카드의 자리를 유지할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세대에서 가장 낮은 사양 그래픽카드인 GTX 1650은 노트북에서 국민옵션 기준 60에서 80프레임 정도를 뽑아주는데요. 평균이기 때문에 교전시나 대도시 등에서는 프레임 드랍이 간헐적으로 혹은 종종 일어나는 것이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디스플레이가 120Hz 이상인 게이밍 노트북이다? 아쉽죠. 최근 공개된 신제품들은 최소 120에서 360Hz까지의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출시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120Hz 이상의 성능을 내줘야 재성능을 냅니다. 이왕 1,200만원 주고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려는 분들이라면 3060이 장착된 노트북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060은 PC용 2060 슈퍼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데 PC의 2060 슈퍼는 배틀그라운드 기준 120프레임 이상을 뽑아주기 때문이죠. 3060도 맥스Q, 맥스피가 있는데 Q보단 P가 좀 더 높은 성능을 냅니다. 대신 전기는 많이 먹죠. 그래픽카드를 선택을 했다면 그 밖에 CPU와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을 보고 추리면 되는데요. 가격과 디자인, 무게 등도 구매를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성능을 조금 더 얻고 가성비를 포기할 것이냐, 가성비를 얻고 디자인을 포기할 것이냐는 식으로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구매할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CPU는 1월 말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5000번대 라이젠 시리즈 세잔이 대체적으로 인텔 CPU보다 코어수도 많고 성능 자체도 좋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라이젠 5000번대가 장착된 제품을 추천하는데요. 5600부터 5980까지 다양한 등급이 출시가 되는데 루시엔이라 불리는 젠2 기반의 5300류, 5500류, 5700류는 이전 세대의 재탕임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5600, 5800, 5900은 젠3 기반으로 완전 신제품이죠. 라이젠 모바일 CPU는 숫자 뒤에 U, H, HS, HX 등이 붙어 세분화됩니다. U는 저전력, H는 고성능, H보다 기본 클럭과 TDP를 낮춘 HS, H보다 기본 클럭과 TDP를 높인 HX로 구분합니다. 성능 순으로 나열하면 HX, H, HS, U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클럭이 높고 TDP가 높은 제품이 더 높은 성능을 내죠. 하지만 그만큼 발열이 더 심함으로 쿨링 설계가 중요해집니다. 따질 게 참 많죠? 메모리는 최소 16GB가 장착된 제품을, 디스플레이는 FHD인 1920x1080 해상도에서 최소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게이밍 노트북 디스플레이가 보통 15인치에서 17인치이므로 그 크기가 PC 모니터보다 작은 편이기 때문에 게임이 주목적인 분들이라면 FHD면서 고주사율인 노트북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반면 게임 외에도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인 등의 작업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작은 화면이지만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QHD 이상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물론 가격은 껑충 뛰지만요. 게이밍 노트북은 노트북이지만 고성능의 부품들이 장착되어 있어서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아무리 가볍다 해도 1.9kg 이상 나가고 보통 2.4kg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죠. 심한 놈들은 4kg도 넘으니까요. 근손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2kg 전후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BUT 같은 성능을 가진 제품의 무게와 가격은 반비례하고 노트북 안정으로 AS는 대부분 회사가 용산에 위치하고 있고 그 외에 서울 포함, 수도권이나 지방에는 하청 위탁 업체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SUS나 MSI, GIGBA 같은 해외 회사들은 만족스러운 대처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용산의 직영 서비스 센터들은 최소한의 기본 서비스는 제공하는 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조건 용산 직영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시고요. AS 보증기간 한정으로는 대리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까지 찾아와서 수거해가고 가져다 주거든요. 하지만 보증기간이 지나면 좀... 그리고 목록에는 없지만 삼성이나 LG도 게이밍 노트북을 출시할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완전 컴맹인 분들 중 급한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성비가 심하게 떨어지더라도 국내 AS는 저 둘을 따라갈 곳은 없으니까요. 저는 4K의 120Hz, 3080 Max-P를 탑재한 제피로스 듀오가 기다려지네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게이밍 노트북 구매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